자기받을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친봉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침 시간도 괴물이 가장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잔일해질 수 있는 저녁 8시 동상을 끝장내도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 깊은 폐허 이 엑스피 누가 와서 먹나요 뭘 살아가고 싶다 큰소리로 말하지마 이 살인마야 범인은 바로 이놈이다 아저씨 요즘 해굴은 한 성질 하거든요 그 해굴이 커서 댕겨나다 이 조랜새끼야